고승욱 칼럼입니다. 대리사과로 덮을 수 없는 폐륜적 망언입니다. 전현희 의원직 제명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박찬대가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현희가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이렇게 소리친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박찬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리고 불쾌하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이랬어요. 생각됩니다 이랬겠죠. 생각됩니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합니다는 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사과할 때 죄송합니다 하면 지가 죄송한 거야. 사과하는 거야.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야말로 수동태를 통해서 사과라는 단어는 쓰지만 유감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유체이탈 합법으로. 그러면서 박찬대가 말하자면 전현희 대신에 유감표명이랍시가 했는데 그것도 수동태로 유체이탈 합법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찬대가 저도 과거에 두 번 정도 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요. 국민 앞에서 이렇게 나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과거에 자기가 심했다는 거예요. 나되면 안 된다 이 표현이. 그다음에 회의 도중에 상대방이 의사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끼어들길래 입 다무세요 라고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그러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코칭도 안 붙여요. 이렇게 폐륜적 막말을 내뱉은 전현희의 이 막말과 입 다무세요. 그렇게 나되면 안 된다. 이게 같습니까? 이걸 그래 이걸 비유라고 해요. 그러면서 유감 표명이라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슬러고 불쾌하셨다면 가정법으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그래 이걸 사과라고 합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사과랍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사과랍시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박찬대의 이 발언이 전해지자 전현희가 공개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박찬대의 유감 표명은 거짓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현희 의원이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전현희 의원이 직접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 전현희 저는 사과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가 대리사과할 것도 없고 전현희한테 우리가 사과받을 일도 없다. 그냥 의원직 제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자유파 전사 이종배 시의원이 나섰습니다. 김건희 살인자라는 전현희의 허위사실 유표 명예훼손 고발 기자회견이 오늘 있었습니다. 전현희는 국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이렇게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권익위에 대해서 명풍백수수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권익위는 야당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인가.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수수에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준 권익위가 야당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인가. 살아있는 성력으로 등극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면죄부 특혜조사로 들끓는 국민의 비난을 야당대표를 뗄감삼아 돌파하겠다니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권익위를 집요하게 비난하고 강하게 압박해왔다. 또 민주당 천준호는 조사통부는 권익위의 국면 전환용 정치행위다. 건희 권익위, 김건희 여사 이름을 갖다 붙였어. 권희 권익위는 정권 보위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강력 규탄한다. 보복 조사한다. 등의 표현으로 권익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처음부터 권익위원회를 강하게 압박했고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온갖 비난을 퍼부으며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권익위를 압박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원회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한 것은 비열한 적반하장이자 끔찍한 인격 살인범죄다. 아무 근거 없이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사실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전현이를 정보통신만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이 정병은 나섰습니다. 대리사과 그건 택도 없는 것이고요. 전현이의 사과도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대통령실은 전현이가 직접 국민과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사과받을 일이냐 사과받고 끝낼 일이냐 의원직 제명 추진하고 그리고 사법처리 엄중한 사법처리를 통해서 최소한 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딘지는 국민들에게 정치권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